원동력은 아무래도 음악할 때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음악에서도 그 원동력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상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상상을 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멋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실천을 하는 거지 나를 위한 보상 우정 만족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칭찬 같은 게 나를 더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 로비이시죠 유메 희망 가족 팬분들 반응 말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담긴 말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공개됩니다 꿈은 한국의 사랑이 담긴 하나 동작에